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천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채연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이천시가 지난 12일부터 시 전역에 한파와 함께 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상습 결빈 구간을 중심으로 지역 내 24개 노선을 집중 제설했고 읍면동에서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 인도변 제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88개소의 예경보시설, 시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대설 국민행동요령을 방송 전파했으며 이통장 등을 통해 내 집 앞눈 치우기 운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눈발이 날리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기침이 고개 등 16개소의 자동염수분사장치, 2개소의 도로열선을 가동했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3일 마암리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해 많은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일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우리가 뿌리는 소금은 제설제 그 이상의 안전의 씨앗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채연이었습니다.